네, 팔공산에는요. 많은 사철들이 있는데 그 사찰 안에 보물이 가득 가득한다는 거 아시나요? 그럼요. 알죠. 진작에 알고 있었죠. 특히 동화사가 유명한데요. 그리고 또 갑바위가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저희 나라에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또 갑바위는 저도 또 수없이 다녔습니다. 뭘 빌려고요? 네, 수능시험. 우리 아들, 딸 수능시험 볼 때마다 올라갔던 거기가 사찰입니다. 네, 그렇네요. 네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그렇죠. 말이 필요 없죠. 네, 쇼트로트 365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네,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번 무대는요. 박동주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.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그 박수로 모실게요. 네, 그 박수로 모실게요. 2인 미 BAR에 비관 백은 페어이 모인다 거고 베어낸 계 rendezvous without me Generation 나는 당신을 지우지 못하고쪽여 손을 비우는 저 갈래 아 내 맘 아는 건 송아는 추억 다시 하나 되어 다섯 남아있네 아 환배고 누구도 그 추억이 내 맘을 아프게 하네 아 이 아 아 아 아멘 단단한 방식을 지우지 못하고 아직도 그랬어요 산을 피우는 저 갈배기 아 내 맘 아는 걸 소망의 추억 다시 가내려 다시 가내려 다시 가내려 다시 가내려 다시 가내려 다시 가내려 그 추억이 내 맘을 아프게 하네 가내려 그 추억이 내 맘을 아프게 하네 내 맘을 아프게 하네 아 아